최근 트로트 가수 정동원과 이명웅의 계약서가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명웅의 계약 금액이 정동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tv조선 내부의 불공정 계약과 정동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동원의 아버지의 반응은 tv조선이 미쳤구나 라며 충격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명웅과 정동원의 계약서 유출은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명웅의 계약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그의 인기와 시장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동원의 계약 금액은 이명웅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되어 두 가수의 대우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tv조선의 정책과 계약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젊은 트로트 가수인 정동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계약서를 둘러싼 논란은 tv조선의 내부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정동원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정동원의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표현한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tv조선이 미쳤구나 라는 그의 발언은 방송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 유출 사건은 트로트 업계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가수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가수들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이명웅의 계약서 유출 사건은 트로트 업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모든 아티스트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